윤형철 선수 반갑습니다. 오늘 승리 소감부터 좀 말씀해주세요. 어... 일단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초반에 좀 이제 초반에 빨리빨리 승부하려고 들어갔던 게 좀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.. SBS 개건 해설님 반갑습니다. 아니요. 대답을 안 해요? 아니에요? 아니요. 그래서 SBS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니 고등학교 때 SBS 개건 해설 안 하셨어요? 아 했었죠. 잠깐 올라왔었죠? 네네. 재밌었어요? 재밌었죠. 그런데 1년 사이에 투구 폼을 작년에 여러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네. 투구 폼을 바꿔서 지금 올 시즌에 하고 있어요. 괜찮아요? 좋아요? 네. 일단 이제 작년에 시즌 끝나고 나서도 시즌 중에도 많이 들었지만 좀 공 분리할 때 이제 구종이 보인다는 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언젠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. 그냥 바꿀 거면 좀 빨리 바꾸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바로 바꿨었는데 뭐 크게 막 지금 어려운 것도 없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... 뭐가 바꾸고 나니까 뭐가 제일 더 좋아진 것 같아요? 음... 그 폼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힘도 붙고 하니까 공 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받는 형들이 다.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설자들이 이야기해도 별로 바꿀 생각이 없었죠? 네. 작년에 크게 막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구종이 보인다는 거는 제 단점이다 보니까 이거는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꾸게 됐습니다. 네. 아 그게 보인대요? 네. 이제 직구나 슬라이더 잡을 때는 이게 공의 흰 면이 보이는데 체인 잡 잡을 때는 손가락이 보인다 해가지고 아... 네. 그게 이제 체인 잡이 좀 구분이 된다 해가지고 언젠간 바꿔야 된다 생각했는데 네. 좀 일찍 바꾸게 됐습니다. 네. 기술적이 많은 거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요. 마운드에서 있을 때나 던지거나 이닝 바뀔 때나 미소를 짓잖아요. 네. 그게 어떤 컨셉이에요?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? 어릴 때부터 그냥 많이 웃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마운드에서 긴장하는 표정, 약간 무표정으로 긴장해 보이는 것보다 좀 웃으면서 좀 편안해 보이게 약간 보이는 사람도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좀 항상 웃으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습관인이 된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뭐 던지고 이러면 선배들이 또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? 아유... 안 그래. 안 그래. 안 그래. 혼날 것 같으니까 안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? 아유... 안 그런... 근데 지난해에 데뷔전도 키움 상대였고 그 데뷔전도 저희가 아마 중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키움에게 좀 공략을 당했었고 그 다음 등판 때도 키움 상대로 조금 좀 좋지 않았었는데 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만난 키움 상대로 어떤 각오였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작년 제 데뷔전이 여기 고척이었는데요. 아직 그 후로 딱 처음 1년 지나서 딱 처음 다시 밟아보는데 좀 약간 작년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상대할 때 좀 더 그냥 신경 안 쓰고 좀 더 자신 있게 더 승부하려고 했던 게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그... 물론 이제 선발 맞대결이라고 해서 이제 맞상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편에 선발로 나왔던 그 헤이스 선수가 정말 좋았잖아요. 네. 네. 그런 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. 음... 일단 너무 잘 던지는 투수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저도 저렇게 좀 쉽게 쉽게 더 쉽게 쉽게 잡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저렇게 빨리빨리 이닝이 끝나면은 이제 야수들도 좀 더 방망이 칠 때 집중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저렇게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아 역시 SBS 개걸 해선연답게 말 잘하네요.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헤이스 선수보다 투구 수가 더 적었어요 계속. 어 근데 저는 좀 안타도 맞고 초반에 볼렛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최대한 빨리빨리 승부하려고 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윤영선 선수답지 않게 오늘 볼렛이 조금 엉뚱하게 막 있었어요. 스트리트로 볼렛 4개를 막 던지면서. 왜 그랬어요? 어... 글쎄요. 근데 이제 마운드가 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좀 높더라고요. 그래서 초반에 좀 그런 게 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 핑계죠. 그냥 제가 못 던져서 볼렛 쪘다 생각합니다. 아 저희와 이제 함께 그 중개사가 앉았을 때는 그냥 그 반답형으로 네! 네! 이랬는데 아 지금 이렇게 또 아주 의젓한 예 진짜 대단한 선수가 돼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네 기분 좋은 미소 언제까지 좀 저희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.. 여기 이제 고척 또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던졌는데 고척에서 또 많은 팬분들 와주셔가지고 더 힘이 났던 것 같고 앞으로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좀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